썰그 저는 고1 썰린이인데요 이거 보는 사람 중에 저희 부모님보다 보수적인 사람은 없을걸요?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보시죠 아니 아직 7시 안됐잖아 아 민지랑 있어 아 싫어 아 싫다니깐 바꾸라고 이 자식아 알았어 민지 엄마가 전화 바꿔달래 어? 나? 아 안녕하세요 소장의 어머니 지금 시간이 도대체 몇 시이니? 네? 어 지금 6시 24분이에요 그걸 아는 애가 지금 밖에서 뭐하는 거야? 고등학생이 이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는 게 정상이니? 우리 소정이 늦게까지 밖에 잡아두지 말아라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엄마 진짜 내가 놀자 한 거야 왜 민지한테 그래? 자랑이니? 자랑이야 그게? 빨리 집이나 들어와 통금 7시까지잖아 아직 안 지났거든?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큰소리 치고 있어 버린 양말이 없이 지금 출발이야 7시에 집 들어오니까 지금 출발해 라인 나우 알았어 가면 될 거 아니야 끊어 미안 아 아니야 너네 엄마 봄 미쳐네 아휴 진짜 보시다시피 저희 집 통금은 7시입니다 보수적 부모님의 끝이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친구 집에서 잠자는 것만큼 쓸데없는 게 없다고 외박 금지 학생 때 연애하는 거 아니라고 연애 금지 내일 하트는 일진들이나 하는 거라고 당연히 못하고 무려 손톱 디리까지 잡습니다 뭐 이 정도는 크려려니 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이해하려 해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금지 대망 엄마의 역대급 금지는 머리 장발로 기르기 금지와 야식 금지입니다 전 중학생 때 이것 때문에 한 번 화가 나 도저히 못 참겠어서 옷장에 컵라면을 숨겨놓고 몰래 밤에 먹을라 했는데 하필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이거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밤에 못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먹고 아픈 적도 없잖아 그건 엄마가 못 먹기 위해서 아프지 않은 거고 니 아빠 위험으로 하늘 날아간 것 뿐이면서 야식을 먹으려 해? 너 용돈 세자 급지야 아 진짜 이렇게 엄마가 아주 엄하기 때문에 저의 소소한 일탈은 중학생 때 야식 사건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으나 너너너너너너넉 이거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밤에 못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먹고 아픈 적도 없잖아 그건 엄마가 못 먹기 위해서 아프지 않은 거고 니 아빠 위험으로 하늘 날아간 것 뿐이면서 야식을 먹으려 해? 너 용돈 세자 급지야 아 진짜 이렇게 엄마가 아주 엄하기 때문에 저의 소소한 일탈은 중학생 때 야식 사건으로 끝이 나는 줄 알았으나 지금 몰래 연애 금지 정황을 어기고 연애 중입니다 너 지금 누구랑 손깍지를 끼고 있는 거니? 이 사람 돌을 아십니까야 맞아요 돌을 전파하고 있었던 도..돌을 아십니깝니다 저희 소정이 연애 금지인 건 아십니까? 아 엄마 남자친구 아니라니깐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학생 때 연애 금지라고 몇 번을 말해? 얘! 너 뭐야? 니가 뭔데 공부해야 할 소정이랑 깍지를 끼고 있어 밖에서! 저는 소정이 남자친구입니다! 처음 인사드립니다 어머니! 그래? 목소리 한 번 씩 씩 하래? 나도 너네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은데 전화 좀 바꿔줄래? 네? 저희 엄마는 갑자기 왜... 음... 아주머니도 너네들이 사귀는 거 알게 됐는데 너네 어머니도 아셔야지 아하하 저희 엄마는 알고 계십니다 어머니 어? 어... 그렇구나 그래도 일단 바꿔줄래? 네 알겠습니다 어... 엄마! 소정이 어머님께서 엄마 좀 바꿔달라길래 어 알았어 여기요 어 네 안녕하세요 석훈이 어머니 되실까요? 네 당신 자식 기억을 발로 시켜? 우리 소정이 한참 공부할 나이인데 요래하는 거 알면서 안 맞고 뭐하는 거야? 엄마! 너 너로 달리기한테 껴들지 마! 당신 아들! 우리 소정이한테 또 찍적됐다간 내가 가만 안 될 거야 너 우리 소정이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 안 될 거야 알았어? 저희 정말 서로 아껴가며 연애 중입니다 어머니 내가 왜 니 어머니야? 너는 이제 헤어진 거니까 빨리 사라져 엄마! 지금 내 남자친구한테 뭐 하는 거야? 소정아... 꼴값들 떨고 있네 지금 멜로 영화 찍니? 연애 금지라고 할 수 잘했어! 너 재난 상길 거면 둘이 나가서 살아! 엄마 뭘 생각하지 말고! 씨... 소정아 헤어지는 게 맞는 거 같아 어머니가 저렇게 싫어하시니까 미안해 나 가볼게 고마웠어 석훈아 엄마! 시끄러워! 모자랬다고 큰소리 쳐! 6시 20분이야! 폭풍 시간 얼마 안 남았어! 집 들어가 빨리! 이헤이... 이헤이... 전 이날 엄마의 보수적인 행동들을 버티지 못하고 인생 처음으로 크게 반항하기로 합니다 얘가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직도 안 들어와? 여보세요! 야 김소정! 너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직도 안 들어와? 아... 나 오늘 늦어 너... 너... 늦어? 야! 너 미쳤니? 느낌 빨리 늦어! 너 지금 어디야? 김소정님! 바쁘니까 끊어 네! 여보세요! 야! 지금 시간이... 야! 너 지금 몰골이 그게 뭐야? 왜? 머리... 꼬라지가... 그게 뭐야? 가발이야? 화장은 어디서 한 거고? 거친 말이야 누구 때문에 헤어져서 기분 전환 좀 해볼 겸 미용실 다녀왔어 너 지금 엄마한테 반항하는 거야? 어! 이제 엄마 마음대로 안 살 거거든 화장도 하고 머리도 기를 거야 엄마는 너가 다 잘되지만 해서 이러는 걸 아직도 모르겠니? 발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! 그렇게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야! 문 열어! 문 안 열어! 이 정도로 반항을 한 건 처음이라 많이 긴장했었다가 눈이 긴장이 풀려버렸는지 침대에 눕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잠에 들었습니다 음... 뭐야... 뭔 소리야... 음... 엄마? 어떻게 들어온 거지? 어? 어? 뭐야? 엄마 지금 설마 내 머리카락 자른 거야? 그래! 엄마 미쳤어! 진짜 미쳤어! 머리길래서 어떤 놈 꼬실라고?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? 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눈이 뒤집힌 채 방 밖으로 나가버렸고 엄마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내다! 어? 어? 우리 소정이 지금 어딨나? 어? 아버님... 얘기 다 들었다 소정이 어딨냐니까? 무슨... 얘기를요? 에미 니가 내 손녀한테 여지껏 했던 쓰레기 같은 짓말이다! 아버님...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? 제가 뭐 어떤 짓을 했다고... 할아버지... 아이고... 우리 손녀 머리가 이게 뭐야... 에미 너! 너가! 그러고 돌! 에이 엄마야! 갑자기... 불쑥 찾아오셔서... 뭔 소리예요? 갑자기 같은 소리 하네! 이 썩을 놈! 오죽했으면 아까 우리 손녀가 이 아래비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그러냐? 그때 여지껏 머리 못 기르게 하고 연애 금지시키고 이딴 거 등등 다 들었어 이 아래비가! 그래서 우리 소정이 머리 내가 내 돈 주고 해준 거다 근데 니가 뭔데 자르고 있어? 이 돈으로 잘랐나? 네... 아버님이... 제 미용실... 같이 간 거라고? 한국말 못 알아듣나? 그리고 방금 에미 니가 함부로 머리 짜른 거 전화로 소정이가 다 말했어! 내가 온 거야! 너... 경찰 말고 할아버지 부른 걸 다행으로 여겨 그리고... 나 이제 여기 말고 할아버지 집에서 살기로 했어 뭐... 이게 뭔 소리야? 너가 왜 나가서 살아? 내가 그러자 했다! 소정이 초등었을 때 할멈이랑 내가 같이 살면서 키우지 않았나? 소정아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? 아끼긴 무슨? 나 도저히 엄마랑 못 살겠어! 지금이 조선시대야? 나 어릴 때 1950년대 때도 안 그랬어! 나 할아버지 집 가서 살게! 너...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한순간에 배신을 해? 한순간이라니! 난 몇 년 동안 꾹꾹 창타가 터진 건데! 자는 동안 머리 자른 거 보고 소름돋아서 못 있겠어! 이제 연락하지 마! 안돼! 다 널 위해서였어! 가지마! 이날 나는 이 집구석을 떠났다!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건 숨이 막히지도 않고 행복했다! 근데 뭐 가끔... 다 널 위해서였는데 넌 엄마 마음도 몰라주냐? 머리 길어서 뭐하게? 또 언덕 꼬실려고 머리를 붙여! 고등학생이 남자 꼬셔서 뭐하게? 다 널 위해서 그런 걸 아직도 모르겠니? 얼른 집 들어와! 사실 사과가 올 줄 알고 오면 받아주지 말지 고민했는데 이젠 끝이다! 이게 뭔 소리야? 끝까지 반성 안 하네! 내 인생에서 이제 사라져줘! 차단할게! 끝!